제가 생각한 바둑은 이제 끝났어요 사람들은 제가 유일하게 인공지능을 이겼다고 하지만 전 처음으로 패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말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바둑을 도왔지만 더 이상 내가 최고가 돼도 최고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마지막 도를 놓으려 합니다 선과 선이 만나고 흙과 백이 하나씩 놓이면서 공간을 다투는 제 바둑의 마지막 이야기 클래스 101에서 만나보세요